그 음이 변할 때마다 날숨의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옥타브 레 같은 경우에는 오버톤 연습하는 키의 한 키이기도 한데요. 이 오버톤 연습하는 것을 옥타브 키 넘어가는 날숨의 에너지의 변화 이거를 적용해서 살짝 연습을 해보면요. 옥타브 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내가 저음을 불어주는 에너지를 불었을 때는 저음이 소리가 나구요? 고음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불었을 때는 고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금 오버톤 연습하신 걸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옥타브 키 보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오늘은 레벨 북 레벨 원 옥타브 키에 대해서 연습해 볼 건데요. 14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옥타브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있죠. 옥타브 어느 한 음에서 위나 아래로 여덟 번째 음까지의 거리를 옥타브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배우셨듯이 1옥타브 하면 1옥타브 도, 레미파솔라 시까지 한 게 1옥타브고요. 가운데 도라고 제가 칭했던 2옥타브 도,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덟 번째 음인 2옥타브 도를 가운데 도라고 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2옥타브 도 이상 올라가는 2옥타브 도, 2옥타브 레, 미파솔라 시까지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2옥타브가 들어가게 되면 손가락 운지가 많이 달라질까요? 그게 아니고 저희 악기 보시면 여기 안쪽 측면에 나와있는 이쪽 버튼을 살짝 옥타브 키라고 하거든요. 이 버튼만 눌러주고 우리가 1옥타브에서 썼던 운지 그러니까 레 운지 그대로 레 운지 그대로의 옥타브 키만 눌러주게 되면 1옥타브 레가 아닌 2옥타브 레 운지가 되는데요. 이 운지만 눌러줘도 음의 높낮이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옥타브 키만 눌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날숨의 에너지를 그 음마다 특정한 에너지를 불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레, 낮은 레하고 옥타브 레에서는 결론적으로 다른 에너지를 쓰읍 불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옥타브 키 어떻게 누르냐면요. 왼손 엄지 손가락을 받침대에 가볍게 두시고 옥타브 키를 바로 연주하실 수 있도록 가볍게 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도래 도래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도래 도래 연주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뜯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놔지고 내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동그란 버튼 이 동그란 버튼 안에 제가 살짝 앞으로 갈게요. 이 동그란 버튼 이 동그란 버튼 안에 옥타브 키를 살짝 살짝 잘 누를 수 있도록 살짝 놓아주시고요. 눌렀다 놓았다 눌렀다 놓았다 눌렀다 놓았다 눌렀다 놓았다 살짝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옥타브 키가 살짝씩 움직이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옥타브 키는 여기 위에 하나 있고요. 여기 위에 여기 4개 하나 있고요. 바디에도 옥타브 키가 보이죠? 옥타브 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솔 이상 올라갔을 때랑 솔 이하 올라갔을 때랑 이 옥타브 키를 같은 키를 누르지만 오픈되는 키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뱉는 호흡의 이미지하고 방향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레 미 파 솔 까지는 소리가 내기 쉬우나 라 시 도는 조금 소리가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인지 하시고요.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던 레 미 파 솔 이쪽 부분까지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 바로 레 미 파 솔 이상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음역대를 넓혀 갈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타브 키 사용과 음정의 변화. 결론적으로는 음의 변화에 따른 날숨의 에너지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연주해보면요. 1옥타브 레와 2옥타브 레는 운진은 크게 변하지 않고 왼손 엄지 손가락만 살짝 누르고 놓고 누르고 놓고 누르고 놓는 이런 모션만 추가해주면 되는데 이 모션에 날숨의 에너지를 1옥타브 레에서는 따뜻한 바람으로 내뱉어주셨다면 2옥타브 레에서는 조금 더 압이 좀 높고 바람이 조금 더 빠른 소리로 내뱉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옥타브 레에서 냈던 호흡을 그대로 2옥타브에 가져가시면 2옥타브 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리가 나나 2옥타브 솔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호흡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소리가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음 한 음마다 내가 내뱉어야 되는 날숨의 에너지가 조금 다르고 그 음정의 에너지를 애워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무슨 연습했었죠? 롱톤 연습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한번 해볼게요. 1옥타브 레 그리고 2옥타브 레 꾹 불어보면요. 연습 15번이요. 1 2 3 다시요. 한 번만 더. 그쵸? 그쵸? 렐 렐 렐 렐 할 동안에 텅 으로 시작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음이 변할 때마다 날숨의 에너지가 변한다 라는 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옥타브 레 같은 경우에는 오버톤 연습하는 키의 한 키이기도 한데요. 이 오버톤 연습하는 거를 옥타브 키 넘어가는 날숨의 에너지의 변화 이거를 적용해서 살짝 연습을 해보면요. 옥타브 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내가 저음을 불어주는 에너지를 불었을 때는 저음이 소리가 나고요. 고음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불었을 때는 고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금 오버톤 연습하신 걸 보면 이해하시겠지만 옥타브 키 보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날숨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옥타브 연습하실 때 꼭 옥타브 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누르는 연습에 내가 날숨의 에너지를 옥타브마다 혹은 그 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불러주는 연습까지 추가하셔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연습 15번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부러볼게요. 그죠? 뭔가의 에너지가 다르다. 그쵸?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해보면요. 소리낼 때 같은 에너지로 내면 이렇게 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음, 한 음, 마다 조금 에너지 다르게 연주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 파, 파 여기도 솔, 솔, 솔 여기도 이해되시죠? 레, 미, 파, 솔 까지 저희가 배워봤고요. 그 다음 연습 16번에 보시면 1옥타브 도레인파, 솔라, 시 까지 에서는 운지가 교차 운지도 나오지 않고 더하거나 빼는 운지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2옥타브를 넘어가게 되면서 시, 도, 교차 운지도 나오고요. 도에서 방금 옥타브 레 여기 같이 한 번에 손을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쥐어주는 운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운지 부분이 초보자뿐 아니라 충급자분들도 운지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따로 연습할 수 있도록 조심하시 고맙습니다. 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